일반 건강보험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CI보험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네 2대 진단금이 암보험만큼 중요한 보험인데 이게 적정 보험료가 있을까요 적정보험료 적정보험료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막간 보험 퀴즈로 알려주세요 한 번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주세요 2대 진단금 보험 적정 월 보험료는 20대 땡땡만원 30대 5만원에서 6만원 50대 땡땡만원 60대 땡땡만원 여기다 채워넣으면 되는 건가요 보기도 없나요 보기도? 두 번씩이죠 개민턴 오주희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요정도가 난이도를 좀 낮춰줄 것 같은데 갑자기 보기가 없어지니까 당황스럽네요 중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쉽네요 저는 일단은 다 썼습니다 문제 푸는 사람 어디 갔나요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오 맞아요 7에서 10만원 너무 개비 크다 안전하게 너무 안전하게 1회에서 20까지 적으세요 나도 7에서 140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20대 9,000원도 괜찮다고 예전에 얘기한다고 해서 9,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것이 실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항상 문제는 잘 가야 되군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20대 항상 본부장님이 하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험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잘 드는 나이는 20대다 그러니까 뭔가 20대는 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니까 건강도 하고 하니까 보험금을 싸게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힌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30대가 5,6만원 정도인데 50대가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40대인 줄 알았죠 거기가 30대가 이미 늙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이렇게 또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저는 일단 비갱신형을 깔았고요 네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한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치니까? 네 눈 핑계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2만원 차에 여기는 3만원 차에 네 급해졌어요 급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답의 범주 안에 들어가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20대는 3,4만원 정도죠 3만원에 걸쳤죠 1번부터 틀리네 나는 1번부터 네 그리고 50대는 네 재우 대리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6만원 오 6만원 아까 이를 붙였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50대가 6만원이냐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아우 어떻게 슬프 물론 가성비가 좋으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나 연령이나 아니면 가족력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평균 보험료가 조금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아 이제 실제 평균 보험료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60대가 되면 네 정답은 7만원 오 저 정답입니다 3,6,7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100% 정답은 없다면서 이게 저런 거예요 자 60대가 그럼 나도 1부터 100까지 적어놓고 그랬네 네 그 뇌혈관 질환은 아예 가입이 안 되세요 60대가 넘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증만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돌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아